그래서 지우가 웅진무카 5 하고 6 이었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? mom mother mom 그 다음 뭐라고? green p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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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틀릴뻔했네 그 다음 octopus octopus 그럼 octopus 어떻게 쓰면 될까요? 어떻게 쓰면 되죠? octopus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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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ostrich ostrich 어떻게 씁니다 어떻게 씁니다 omelet 이렇게 씁니다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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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못 썼던거 다시 ok 우러는 어떻게 쓰면 되죠 난리가 났다 옥토 옥토 타조는 어떻게 쓰죠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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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nos 어떻게 쓰면 되죠 n n o n o s ome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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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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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n 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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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떠 sit s-i-t robot battle boom moon mom robot 시리즈 open point fifteen two yo прич up おい po queen 그 다음 ring 쓰는 부분 k c 쓰는 부분 이건 뭐예요 c s 아니 이런거 온라인가봐 오케이 새로이거 모찾겠습니꺼 쫑쫑쫑쫑 어 오케이 C 그럼 killed 응? 그래? Q I N 다음 quiet 쓰는 법은 5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해서 무슨 그 또하나 늘었네요 축하드려요 안 땅은 한 한 한 한 한 k 그래서 조용하니 뭐라구요 과외 어튼데 어떻게 쓴다 으 Q, 6, R, E, T quiet 오케이 뭐야? quiet 오케이, 그래서... 아니에요 아니에요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딱 그치? 이쪽 읽어보세요 오케이, 뭐였더라? 오케이, 뭐였더라? 레드, 옥타버스 아니, 그냥, 옥타버스도 오스트, 브릿지 오멜렛 넥 넥 퀴즈 퀴즈 네, 시험 잘 치고요 오케이, 새롭이 앉아 볼까요?